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이 투자증권 김상훈 수석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3프로가 아이돌 특집입니다. 나오시는 분들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는 제외하고요. 게스트분들. 우리는 꼴뚝이고. 저기 오시는 분들이 다들 너무 잘생기셨어. 위축됐어요. 미남이십니다. 남자한테 얘기 좀 들으면 좋으시죠 그래도. 좋죠. 더 좋죠. 제가 근데 화면을 원래 많이 뵀었는데 실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비결이라도.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바로 볼론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3월 FMC 리뷰하고요. 그리고 채권 쪽에서 보는 전망 말씀드리고. 좀 시간 되면은 지정확정 리스크 지금 좀 완화되는 분위기긴 한데 과거 크림반도랑 좀 비교해가지고 금리 빠졌던 것만 비교를 같이 해봤을 때 나스닥이나 유가의 상하단 또 한번 그냥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FMC 너무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점도표가 또 나오면서.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진행될까 좀 궁금하신데 그분부터 먼저 좀 시작해 볼까요. 우선 FMC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주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점도표가 상당히 매파적으로 변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큐티를 어쨌든 양적 긴축이라는 툴을 5월에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랑 같고요. 3주 뒤에 의사록에 아마 구체적인 합의안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으로 끝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을 보면 주식은 조금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FMC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제가 자료 여러 개 몇 장 가지고 왔는데 이따가 뭐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제임스 블러드 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 대기했습니다. 올해 12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도표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요? 나와 있어요? 점도표 화면 제가 가져온 거 이 페이지 봐주시면 이게 제가 회색 똥글뱅이가 12월 FMC 점도표고요. 이 하늘색 똥글뱅이가 2번 점도표인데 그 이번 2022년도에 맨 위쪽에 찍혀있는 거 보시면 3.0에 3.25 있잖아요. 네. 점 하나 딱 찍힌 거. 저분이 블라드 형님입니다. 블라드 형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블랙아웃 기간 동안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FMC 이후에는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굳이 표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누가 봐도 블라드 형님이셨는데 오늘 말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성명서 발표했었을 때 반대가 한 명 있었잖아요. 25이피 인상 결정했을 때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낸 분이 블라드 총재가 50이피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의견을 계속 관철시키는 분이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시황을 조금 깊게 보는 분들 중에는 블라드 총재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3%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연준이 바라본 지점이 1% 극후반 2%에 멈춰져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균형점이 한 2.2나 2.3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약간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3을 부른다는 의견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는 게 좀 더 다수의 의견인지 아니면 정말 저분은 3%를 원하는 건지 저분은 성향상 많이 관심을 많이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제가 보는 핵심은 물가 통제가 진짜 급선무다라는 부분을 연준위원들이 진짜 급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제 월러이사나 이제 블라드 총재 정도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메스터 총재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간값을 올리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한 명이 극단적으로 간다고 해서 중간값이 바뀌지는 않아요. 평균값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중간값이 미디언값을 가지고 정도표를 보는 건데 그런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만큼 물가를 지금 잡지 못하면 오히려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저희 채권 쪽에서는 그만큼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었을 때 오히려 리세션이 올 수 있다 좀 보기도 하지만 뭐 지금 인플레이션 통제를 못하면 좀 장기적으로 불황이 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통제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좀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이 담겨있다 정도를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그렇고 글로벌리 기대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그럼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낮추기 위해서라도 구두 개입일지언정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좀 가파르게 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발언들이나 그리고 이미 실제로 25BP 첫 인상을 단행했고요. 이런 긴축적인 행보들을 보여줘야 공급 측단의 물가 상승 압력은 어느 정도 좀 관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수요 측은 좀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번 3월 FMC 전에 의회 증언에서 발언했던 것도 바이든 대통령 연두교사에서 발표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경기 확장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런데 지금 물가를 잡으려는 이유가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을 얘기하지 않았고요.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을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수요 측에서 그만큼 지금 세게 물가 상승 압력이 나오고 있는지는 그렇게 동의는 하지 못하나 어쨌든 그 수요 측 자체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긴축적인 행보들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이어서 좀 말씀드릴까요? 좋습니다.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해서 여기 2페이지 아까 보시던 거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점도표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에 중간값이 1.875인데 이게 7번 인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뉴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3월 이미 다 포함해서 앞으로 6차례 다 올려야 저 금리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매파적이다라는 거고 다만 주식시장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크게 네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불확실성 해소 왜냐하면 이 점도표 공개되기 전에도 선물시장에서는 이미 7회 인상을 반영하고 있었고 외사에서도 리포트들을 많이 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7차례 회의가 있는데 7번이 맥스잖아요. 25위피 인상을 했었을 때. 그 이상을 반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조롱받았던 문구가 비하인드 더 커브예요. 계속 뒤처져 있다 숨어있다 이런 표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연준이 바로 시장을 따라잡으면서 7차례를 찍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주식시장은 이미 긴축에 대한 불안 때문에 조정이 됐었고 지정확정 리스크 겹치면서 더 빠졌던 건데 연준이 그 부분을 우리 맥스 7회까지는 따라가겠다라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어떻게 보면 해소시켜준 거죠. 우리 긴축을 물가 잡기 위해서 세게 가겠다라는 거. 그 부분이 조금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매파적인 점도표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많이 질문을 줬던 게 장단기 금리 차 축소되고 리세션 우려가 있는데 이 정도 긴축을 하는데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파워 의장이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캔 핸들이라는 단어를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썼거든요. 좀 다를 수 있다 정도. 그런데 그 자체를 얘기를 하면서 경제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2.8% 성장률 전망치도 되게 강한 견조한 성장세다라고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고지곳대로 믿고 증시 반등을 그 재료로 삼지는 않았겠지만 그만큼 체력이 뒷받침될 수 있다는 파워 의장의 말이 좀 낙관적으로 해석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연준 회의를 보면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도 엄청나게 썼잖아요. 그런데 그게 먹히지 않았고 이번에 핸들도 안 먹힐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안 먹힐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증시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세 번째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채권 쪽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매파적으로 나왔는데 정말 7번 올리고 내년에 3.5회 올려서 이 중간값 기준으로 내년까지 10차례에서 11차례 올릴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지금 시장이 프라이징하고 점도표를 같이 보면 3월에 25BP 올렸죠. 5월에 25BP 올릴 거예요. 그리고 5월에 QT를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물시장에서 6월에는 50BP 올릴 걸로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럼 상반기까지 25, 50, 75, 100 네 차례 올린 거 플러스 QT가 단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6월 FMC 때 똑같이 점도표랑 수정경제 전망이 발표되거든요. 아마 이 정도의 긴축이 들어갔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거나 유지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점도표에서 2.75까지 10번에서 11번 올리는 게 내년에 찍혀 있는데 중립금리는 맨 우측에 보시는 거 보면 작년 12월에 발표했던 게 2.5인데 지금 2.375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되게 균형일 때 잠재성장률이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금리예요. 그런데 경기가 되게 괜찮다라고 했는데 중립금리를 낮췄고 심지어 내년도와 24년도의 중간값은 중립금리보다 높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경기가 괜찮다 괜찮다고 하지만 솔직히 바람직한 해석은 이거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되게 긴축을 할 건데 성장이 좀 둔화되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희생이 불가피하고 우리는 용인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반기 때 그 정도의 지금 반영폭이 프라이싱이 되어 있고 점도표에도 그렇게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중기적으로 가보면 상반기가 지나갔을 때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훼손이 된다고 하면 연준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점도표대로 올릴 수 있을까라는 반문 의구심들이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거기까지 만약에 좀 중기적으로 보고 있다면 이 정도 긴축 불확실성 우선 해소했는데 이 정도까지 못 올릴 거야. 그러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나 전망들도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성장주들이 좀 어떤 희생을 좀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조정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많고 지정확정 리스크도 만약에 여기서 좀 완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따 차트도 있지만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우선 크림반도 사태랑 이번 러시아 지정확정 리스크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쟁이 나거나 지정확정 리스크가 터지면 당연히 안전자산 선호가 급증을 하겠죠. 그럼 안전자산 선호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금도 있겠지만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물 금리가 1분기 연초부터 계속 올라가서 불안불안 했었는데 지정확정 리스크 터지면서 확 내려갔죠. 장중에 한 1.6%대까지 내려갔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크림반도 때 한 달 간격을 두고 빠졌던 낙폭하고 이번에 빠졌던 낙폭을 비교해보면 딱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선호 강도로만 놓고 봤었을 때 그때보다 두 배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 그러면 나스닥을 그 비율로 같이 계산을 제가 한번 해보니까 한 12,000포인트가 저점이 나오더라고요. 12,100 정도. 그걸 계산했을 때? 그런데 이번에 딱 12,000포인트 정도까지 찍고 등락을 하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유가 고점이 한 105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120달러까지 갔지만. 그래서 정말 금리로만 놓고 본 추정치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달 비교를 이렇게 했을 때 두 배 강도였잖아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낙폭이 한 30pp 정도 됐었거든요. 미국채 10년물이. 그런데 크림반도 때 3개월에 걸쳐서 30pp 정도 빠져요. 그래서 3개월을 선반영했다고도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 크림반도 때 그 뒤에 3개월을 가지고 주가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5월 말까지 15,000포인트까지 나스닥이 올라가고 유가는 한 90달러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13,000포인트 좀 넘어가서 14,000까지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우선 FMC가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켜줬고 이러한 과거 역사적인 경험들도 시장의 투자심리를 조금은 위축해서 좀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거의 비슷한 의견이고요. 결국 이제 연준 입장에서 외파적인 의견을 냈지만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정말 그렇게 너희 못 올릴 것 같지 않아 약간 이런 게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연준이 점도표 가이드라인 준대로 그대로 다 올린다고 하면 시장에 사실 이 정도로 반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이 정도 얘기하고 나서 여기서 하반기에 약간 톤 다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약간 반영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아까 화면으로 점도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조금 재미난 점도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화면을 하나 보시면 저희가 지금 계속 명목금리, 실질금리 이렇게 실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실질 점도표를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실질 점도표가 뭐냐면 아까 매번 점도표에 중간값이 있잖아요. 우리 이 정도까지 올릴 거야. 그런데 수정경제 전망에 보면 PC 물가랑 코어 PC 물가의 전망치도 같이 나와요. 저는 이 왼쪽 라인은 중간값에서 PC 물가를 뺀 걸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우측은 중간값에서 코어 PC 물가를 빼서 그려놓은 건데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8년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주가 보시게 되면 그때 2018년에도 4번 금리를 올렸거든요. 2015년 1번, 16년 1번, 17년 3번, 18년 4번 그렇게 해서 2.5%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가가 흔들렸던 때들이 3월 점도표 나왔을 때, 9월 점도표 나왔을 때, 12월에 인상했을 때였어요. 다 주가들이 그때 10%, 9% 마지막은 더 많이 빠졌었죠. 그렇게 낙폭 조정들을 받았었는데 지금도 5월까지 반등을 하겠지만 이 이후로 계속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거고 쉬었다가 오히려 다음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중간값을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올라간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점도표 되게 매파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기 18년도랑 22년도 비교해 보시면 위쪽에 실질점도표가 그때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도표 금리를 높게 추정을 하다 보니까 저게 다 보시면 1% 넘어가죠. 당시에 18년도에서 내년과 내후년을 전망해놓은 실질점도표 중간값을 보시게 되면 1%를 넘어갑니다. 실질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주가나 이런 부분을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7회 내년까지 10.5회 인상을 반영하지만 물가 전망치가 높다 보니까 1%를 못 올라가고 내년 정도가 되어야만이 0%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점도표를 봤었을 때는 여전히 도비시하고 완화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여기서 이걸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는 그럼 연준이 지금보다도 더 긴축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 소비와 소득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월비로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역성장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축률이 떨어지면 저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봐요. 저축률이 떨어지면 뭐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저축을 안 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소득이 줄었거나 아니면 금융자산에 돈을 넣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실질 소득도 조금씩 전월비로 감소하고 있고 가계 자산 대비 금융자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비율이 그리고 실질 소비는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행동재무악 이론을 볼 때 존버를 하는 행동재무악 이론 그게 성향이 되게 크더라고요. 저 역시도 수사할 때 그렇게 되고 금융자산이 조정을 받게 되면 그게 실물 경기로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걸 다 팔아서 쓰겠다라고 하는 이 역학 구조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파월 의장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성장을 어느 정도 희생은 하겠지만 이 추세가 지속이 되고 상반기 때 정말 강하게 긴축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분명히 속도 조절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번 FMC가 되게 매파적이었고 물가를 잡기 위한 의지를 정말 세상에 알렸지만 경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그러니까 주가도 선행성을 가지고 있고 항상 금융자산은 선행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침체를 가장 잘 맞췄던 건 주식이 아니라 진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차트를 갖고 온 것 중에 이거 9페이지 함께 보시면 이 전에 미국채 2년물하고 10년물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었을 때 6차례 사이클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다 리세션에 들어갔었고요. 시차를 두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15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파워르장이나 연준 인사들이 고려를 언젠가는 분명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80BP 때부터 연준이 용인할 수 있는 레벨이 20BP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3BP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큐티도 좀 조기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성장 둔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신호라고 보고 이제 좁혀지는 스프레드.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게 왜 침체냐라고 하면 진짜 제가 오늘 빌린 현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는 것과 10년 뒤에 갚을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10년 뒤가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의 리세션, 경기 침체가 내일 올 것 같아요. 그럼 당장의 카운터 파티에 대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 쪽에 대한 금리를 더 많이 높게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었을 때 향후 리세션이 좀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고 보는 시그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로 6차례 다 평균적으로 15개월 정도 뒤에 리세션의 짧던 길던 리세션의 직면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다만 2005년 인상기 때 그때 번행기 총재였거든요. 그때도 장단기 금리 차가 한 달 정도 역전이 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인상을 쭉 단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물가도 있지만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그때는 100을 기준으로 올라가면 확장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위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확장 국면이었어요. 심지어 우상향하는 국면. 그렇기 때문에 흔히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바라는 게 금리를 올리더라도 체력이 뒷받친되면 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기 선행지수가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지금 조정돼서 아직은 확장 국면이긴 합니다만 빠지고 있는데 금리를 아직 한 번밖에 인상하지 않았고 그런데 장단기 금리 차가 20pp까지 줄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도 이걸 벌려서 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큐티 양적기충일 거고 그리고 여기서 금리를 계속 가파르게 올리게 되면 채권시장은 계속 시그널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 의장은 진짜 침체가 다가올 정도의 경제 지표들도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속도 조절을 할 거고 이미 서베이 지표들을 흔히 소프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실물 지표를 하드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아시겠지만 뉴욕 여는 제조업 지수 그리고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다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시차를 두고 분명히 실물 지표들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그냥 경기 무시하고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한다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저효과를 감안했을 때도 하반기 정도에는 조금 하락할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입장에서 CPI가 7%를 깨냐 안 깨느냐가 되게 중요한 하나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 CPI가 3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9%, 1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깨지는 상황인데 네, 그렇죠. 저는 아래로 깨지게 되면 우선 지금 연준이 계속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물가 잡으려고 우린 금리를 올린다는 건데 물가가 4%대도 높죠. 높지만 어쨌든 추세가 꺾였다는 거 하나를 보게 되면 이 정도의 점도표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에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일어나면 유동성을 지금 계속 회수하는 속도들이 좀 늦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주식시장이나 다른 위험자산 시장에도 조금은 숨통을 더 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번에 연준이 점도표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발표되긴 했지만 그 목적 자체는 인플레이를 잡기 위한 거고 그럼 결국 상반기에는 좀 공격적인 긴축 빠르게 금리 인상을 가겠지만 만약 CPF가 안정된 걸 본다면 연준도 현재보다는 조금 더 슬로우하게 갈 수 있다. 점도표보다 약간 천천히 인상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성장 둔화가 리세션을 반영하는 정도로 침체까지 둔화가 되는 게 빨라진다면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진다면 지금 4%에서 2.8%를 내렸는데 6월 달에 어디까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봐야겠죠. 제가 지금 잠깐 들으면서요. 제가 이제 이게 약간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금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리가. 제가 최대한 이해를 지금 그래도 좀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연구원님께서 이거를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진짜 엄청난 팬클럽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말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연준의 3월 FMC는 엄청 호키시했다. 백화적이었다. 왜냐하면 올해 7번 인상을 예고했고 내년에 추가로 3.5회 정도 인상을 예고했어요. 그래서 총 10번에서 11번을 내년까지 인플레 잡기 위해서 올리겠다라는 건데 지금 실제 경기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침체를 반영하고 있거나 또는 많이 고점에서 빠지고 있어요. 실제 경기 지표, 경제 지표들이. 그런데 아직 금리는 한 번밖에 인상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금리를 10번을 올린다고 하게 되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시중에 풀어놨던 유동성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여태까지 2020년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유동성 장세 때문에 많이 돈을 버신 분도 있고 늦게 오신 분들은 조정장에서 피해를 보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유동성을 뺏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다만 조금만 길게 볼 때 연준이 항상 점도표는 수정되고 성장률 전망치나 물가 전망치도 수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실기를 바로잡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게 다 겹쳐지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경기를 좀 희생하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난 긴축을 할 거야 를 3월 FMC 때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죠. 다만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게 점도표대로 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경제, 이 경기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 들어가서는 연준이 조금 긴축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까지 매파적으로 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하고 좀 단기적으로 끊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정확정 리스크 이런 부분과 그리고 지금 3월 FMC 때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은 맞기 때문에 이 다음 FMC 5월이거든요. 그때까지는 기술적이나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18년에도 3월, 9월 달에 점도표 수정되는 거 보면서 한 번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경기와 그리고 연준의 진행 속도들을 좀 지켜보면서 더 플레이를 더 해야겠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정말 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팬클러 한 천명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저렇게 잘하실까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는데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좀 많이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사실 이번에 금리 인상이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해 계속 화두에 오를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갈지 저희 또 김상훈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또 뭔가 좀 급변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런 것도 저희가 또 공부할 수 있는 하나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 저희 나와주셨던 게 1월에 한번 나와주셨던가요? 네. 맞습니다. 1월에 하고 지금 3월에 나오신 건가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둘러주세요. 자주 시간을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주 들어야겠는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도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저희 또 하이투자증권 김상훈 수상연구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요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다소 어렵게 느끼신 분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최파구 역시도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짧게 메시지를 전해드리면 일단 시장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연준이 점도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호키시했습니다. 매파적이었죠. 금리 인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점도표는 호키시한데 시장은 왜 올랐는가 그 간극을 오늘 설명해 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점도표가 실행되는 데는 리스크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제 리세션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가 꺾일 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인데 생각보다 인플레가 빨리 잡히면 굳이 서류는 없겠죠. 그 두 가지 배경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시장은 점도표는 굉장히 세게 나왔지만 설마 그만큼 올리겠어라는 약간 안도감 연준이 세게 얘기했으니까 그보다는 약간씩 나아지겠거니 라고 해서 불확실성 해소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추가적인 내용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꼭 4월에 위원님 한 번 더 모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듣겠습니다. 저의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장우석 부사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내리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잘 부탁드립니다.